동대문구가 구가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의 50%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 한방진흥센터 내 한방카페 등 구 임차 건물 169곳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올 1월부터 6월분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.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총 감면액 5,718만 원을 확정해서 소상공인에게 사용료를 환급할 방침입니다. 앞서 구는 지난해 두 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구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점포 262곳의 임대료 1억 2백만 원을 돌려줬습니다.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경제가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